음악 김상장 미몰린 공사는 총 37억 들여서 옥상 방수 공사 및 갈람서, 전광판, 링크장 전면 개보실을 실시하였습니다. 빙상장이 지어진 지가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옥상에 누수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스케이트 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한데 아직 회원들이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새로 개보수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아주 새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너무 좋게 생각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